떠나는 겁니다. 교수분들이 사람이라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10명 가운데 4분 정도가 사직을 고민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공의 복귀가 내년 떠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아주 상세한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교수 3039명 표본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이 의료사태의 진행과 관련해서 전망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근거자료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도 전공 보시면 전공이 돌아오지 않고 의과대학생 유급사태가 현실화가 되면 10분 가운데 4명이 사직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숫자가 많죠. 의과대학 교수 분들이 사직하게 되면 정부 방침은 개원일을 들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큰 손실인 거죠. 올해 안에 전공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응답자 10분 가운데 4사람인 2025년도에도 전공이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2025년 또 3월 달에는 돌아오지 않겠냐 이게 50% 2025년도에도 전공이 복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40%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체 양보할 그런 뜻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교수분들이 10분 가운데 4분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제 신입 의대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교수 89.2%는 하반기 전공이 모집에 반대했고 찬성은 9.1%밖에 안 되고 하반기 모집을 하더라도 소위 필수가 비필수가 가릴 것 없이 전공이 복귀가 어렵다는 응답이 60.5% 33.9%는 일부 복귀하더라도 인기가 위주일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온 거네요. 응답자 가운데 50.2%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수련 병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관계없이 상반기 전공자를 하반기 전공이 가을 턴의 전공이를 뽑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네요.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한 3천 명 상대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의대 교수는 10분 가운데 4분이 사직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모집으로 지역 의료 분계는 더 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의 전공이들 가운데 떠나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 거죠. 교수들은 전공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된다면 제출 시점인 2월이 해야 된다. 이게 96.1%인 겁니다.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조치하고 다 반대되는 겁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하고 거의 다 반대되는 의견들이 대부분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응답자의 34.6%는 전공이들이 결국 수련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사직하겠다. 한 34.6% 정도가 되니까 10분 가운데 4명 3명 사직하지 않고 대학에 있겠다. 55% 정도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설문조사를 결과로 토대로 성명서를 반표했는데 무응답 전공의 일괄 사직과 대규모 하반기 모집은 잘못된 정책이고 아무리 수련이 현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도제의 중심의 수련 제도는 지속될 것이고 정부와 수련병원이 강압적으로 이런 수련 안경을 파괴한 것은 잔인하며 폭력적인 처사다. 도제의 중심의 수련 방법이란 것은 수십 년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계화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뭐 의도하지 않지만 윤 정부가 많이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하반기 모집은 사직한 전공의 자리는 그대로 보존하고 원래 취지대로 3월 결혼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되고 지금처럼 대규모로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아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아마 이제 모든 학사 일정들이 3월달 정규모집 그리고 가을 하반기에 결혼 모집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을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의대 교수 소임이 사라지고 많은 교수는 현직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 대통령께서는 의료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의료 현장이 수십 년간 있어 온 의과대학 교수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료농단이고 교육농단이다. 완전히 시각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합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간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한 분께서 남긴 글입니다. 환자 발생률은 변함이 없는데 대학병원의 수술 능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병목현상으로 수술되기 시작하는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캐나다 유학생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기국해서 아산병원의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공공의료로 진료가 무료일 텐데 왜 한국까지 와 수술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캐나다 병원에서 부목 고정을 해주고 수술 일정이 약 1년 뒤에 잡혔으니까 그때까지 부목과 보조기 착용하고 생활하라고 해서 기국했다고 합니다. 기국 이후에 한 달도 안 되어 정형외과로 입원해서 수술 받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국도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진단 이후에 수술까지 대기시간의 평균 1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 재발율이나 이런 것이 암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시간을 따지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의 선의로 의과대학정은 조정을 시도했겠다고 제가 믿지만 아무튼간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암환자는 치명적인 일격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아산병원의 폐암을 전문으로 하는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태 터지기 전에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 이게 원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6개월이 되고 1년이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1기가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될 테니까 죽는 겁니다. 선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선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조선인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인이면 차분하게 어떤 현상이든 간에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써가지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좀 차분하게 따져라 이야기죠. 나는 개딸이니까 나는 한빠니까 나는 윤빠니까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성인 남녀가 돼가지고 개딸이 되고 한빠가 되고 윤빠가 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그걸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왜 그렇게 쏠려다니냐 이야기죠. 자기 머리가 자기 생각을 못하면 왜 그렇게 뭡니까 짐승처럼 멸치대가 그렇게 쏠려다닙니다. 갈치대도 딱 쏠리고 이런 바다에서 이런 멸치대가 한쪽으로 쫙 쏠리지 않습니까 갈치대도 쫙 쏠리고 그럼 짐승의 길이든 인간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조선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 사람들은 모를까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선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야기야 정말 심각한 거죠 한국 사람이 돼야지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죠 근현대 교육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